기도 폐쇄란 기도가 막혀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싣 때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 호흡하기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쇼크, 사망에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 폐쇄가 심장마비나 다른 상태로 오인되는 경우 처치가 지연되거나 잘못 처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요합니다. 이물질이 부분적으로 기도를 막아 발생하는 부분 기도 폐쇄는 숨을 쉴 때 쎅쎅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하면 방해하지 말고 곁을 지켜 계속 기침하도록 도와주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호흡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기침이 약하고 호흡할 때 거친 소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호흡이 잘 안될 수 있고 처음엔 호흡이 잘 되다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부분 기도 폐쇄는 완전 기도 폐쇄로 보고 다루어야 합니다. 완전 기도 폐쇄일 경우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고 호흡이나 기침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입니다. 보통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는 동작을 하는데 이는 목이 막혔다는 신호임으로 곧바로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렇듯 판별 요령을 평소에 숙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목이 막혔습니까? 하고 물어본 후 자신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며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뻗는 등의 동의를 표시합니다. 환자를 서거나 앉힌 뒤 환자 뒤에서 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고 한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끝 사이에 복부 중앙에 오도록 주먹을 칩니다. 주먹 쥔 손을 다른 손으로 잡고 팔꿈치가 환자의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환자의 복부 안쪽으로 주먹을 누르며 위를 향하여 빠르게 밀어냅니다. 반드시 환자의 복부 중심선에 주먹이 오도록 하고 옆으로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복부 밀어내기 및 가슴 압박은 내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고 환자가 불편없이 호흡을 하게 된 후에도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 및 호흡 확인 30회 가슴 압박 인공호흡 2회 첫 번째 인공호흡으로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다시 기도열기를 하고 인공호흡 시행 이물질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보이면 제거합니다. 환자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입을 벌린 뒤 처치자의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환자의 혀와 아래턱을 잡아 턱을 들어올려 검지를 갈고리 모양으로 하고 이물질을 꺼냅니다. 인공호흡 2회 순서대로 반복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이물질 확인 인공호흡 1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